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달진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하르디 14개가 들어있는 과체 가공품입니다. 과체 가공품 지금 매미소리가 엄청 들리죠? 여름입니다. 이거는 건대추야자 대추 말린거거든요. 거기에 초콜릿 뭐 이렇게 아몬드랑 여러가지 들어간건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말린 대추랑 이렇게 초콜릿 5개가 들어가있습니다. 보면 아몬드도 있고 여러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볼께요. 먹어볼께요. 달달하고 달달하고 뭔가 초콜릿 먹는거같아. 맛있는데요. 고급스러운 간식같아요. 맛있는데요. 이건 뭐지? 고구마같은데? 먹어볼께요. 유자다. fen 진심 금귤 과일향이 확 나요. 음.. 고구마 말린건줄 알았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산이 대추하자는 허니버터아몬드 미국산 캬라멜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호주산 합성작양료 캬라멜향 콜루탐산나트륨 양미진진제 캬라멜 피칸 합성작양료 캬라멜향 엘글루탐산나트륨 캔디슬라이스 오렌지필 유잔줄 기타코코아 가공품 설탕가공유지 파메경화유 말레이시안산 유천분말국산 네덜란드산 유단분말유 크림 코코아버터 밀크초콜릿 뭐 이런식으로 들어가있네요 총 550g에 285칼로리에요 개당 50g 총 내용량 98칼로리인거 같아요 캬라멜이 들어간 마카데미야 달달해요 엘 무섭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엉덩이 또 나오는데 너무 달콤하고 너무 달콤하고 매콤하고 너무 달콤하고 참깨 너무 달콤하고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너무 달콤한 생각에 더 맛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들은 이를 구멍으로 주문해야 한다고 해요 몬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 입에 써먹은 느낌 아몬드하고, 이게 피칸 그거인가요? 이거랑 마카다미안은 두개씩 들었어요. 오렌지필드러 근거는 한 두개고, 네개씩이구나. 얘는 좀, 대추여자가 좀 연하네요. 예비해서 좀 여연해요. 아, 그니까, 다리, 가사, 닭, 아삭, 아삭, 아삭. 그리고, 바사사, 닭, 아삭, 아삭. 네, 바사사, 닭, 아삭. 숟가락은 다 나왔어요. 아직 감각은 덜 돌아와서 아직 30% 돌아왔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처 자국이 있어서 제가 원래 문신 같은 건 절대 안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절대 할 생각도 안해봤는데 이 손가락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니까 아 이래서 문신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리고 싶어서. 타투이스트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손가락은 안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찰도 많고 그래서 금방 지워지고 그런다고. 아 그럼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그냥 그 마음을 알게 됐다 정도. 안쪽이라서 이렇게 있으면 잘 티는 안 나는데. 사실 감각이 이제 아뚜. 네. 절인 느낌이 계속 있어서. 어색합니다. 초콜릿 한 번 먹어볼까요? 초콜릿은 아홍입니다. 초콜릿은 아홍. 정내역량 50g이고 285갈로리입니다. 먹어볼게요. 얘부터 먹어볼게요. 그냥 화이트 초콜릿 같아요. 딸기량 같은 건 없나요? 소스는 엄청 매워요. 저는 소스에 찍어서 먹을 때는 저는 소스에 찍어서 오늘의 스텝밥을 준비한 것 같아요. 소스에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샤라인과 소스에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뭔가 초콜릿 무스 같은 게 바닥에 있고 가운데에 화이트 초콜릿이 있네요. 달아요. 라인 민트향인데 맛은 뭔가 모히또 향나요? 신기해요 이건 뭔가 딸기향일 것 같은데 이거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딸기맛이 안나네요 맛있다 뭐 할까 너무 맛있어 압력입니다 초콜릿 마사지 초콜릿은 기타코코아 가공품 설탕 가공유지 네 뭐 그런식으로 써있네요 이렇게 해서 건대추발린거를 이렇게 아몬드, 마카다미아, 캬라멜 피칸 아몬드, 캬라멜 마카다미아, 오렌지 펠링 이렇게 해서 초콜릿이랑 해서 먹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간식이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핸드메이드 아라비아 럭셔리 라고 써있네요 네 럭셔리한 간식을 먹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잘잘 굿나잇 잘잘 굿나잇 잘잘 굿나잇 잘잘 굿나잇 잘잘 굿나잇 잘잘 굿나잇